여러분들이 주식거래를 하실 때 요즘은 객장에 나가시는 분들보다는 홈트레이딩 시스템 이른바 HTS로 거래를 대부분 다 하십니다 조금 연령층이 낮으신 분들은 MTS라 해서 모바일 트레이딩도 대세라고 하던데요 활용하고 있는 HTS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지만이 또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이라든지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지 이 시각 HTS로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동양증권 명동지점의 하성윤 차장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그리고 또 순환매라고 그러죠 도는 현재 시장 동양부터 HTS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시가총액 1등부터 100위까지 종목 중에 파란색이 많은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오후 들면서 플러스로 반전한 모습이고요 현재 이 안에서의 시가총액 1등부터 100위까지의 종목들의 합이 전체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장의 흐름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하고 마찬가지 있는데요 한 60위권 보면 셀트리온 지금 마우스에 나온 것처럼 셀트리온이 코스닥도 한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파란색이 많은 만큼 오늘은 주도주가 찾기가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한국전력과 현재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주도주로 포착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거래량도 많고요 잠시 후에 수급과 시점 파악하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을 어떻게 하죠? 기관은 증권사 리서치 자료를 토대로 투자 판단을 하기도 한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HTS에 올라와 있는 종목별 투자 의견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네 마찬가지인데요 집중 투자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자료를 토대로 매수나 매도 의견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최근 강하게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가 3개월 리포트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상향이나 하향 다를 바 없이 현재 매수 추천만 85건에 해당되는 모습이고요 뒤로는 SK하이닉스가 57건 LG디스플레이도 56건으로 대부분 IT종목 쪽으로 한 3개월 정도는 매수 추천 의견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좀 전에 확인한 것처럼 오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은요 34건이 3개월 동안의 리포트 의견이 나타났는데 현재 유지권만 매수권만 31건 상향 조정은 1건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시기에 대부분 자동차와 메모리, 화학 쪽으로도 리포트 의견 수가 많았는데요 이처럼 리포트가 많다는 부분은 기관의 매수 의견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 종목별로 순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증권사의 의견도 HTS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투자 의견이 많이 취합이 되는군요 그중에 오늘 한전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주가 오르면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따라서 나오죠 후행하는 건지 선행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HTS에서 알 수 있는 오늘의 종목 판단 기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한국전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전력이 오늘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외국인 매수와 지금 현재 굉장히 한국전력이 100만 주 넘게 순매수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대부분 투자금을 삼성전자나 그런 종목이 아니라 한국전력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은 일단 이 종목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권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업 전망으로는 한국전력이 실제 매출액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분기가 13조 7천억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올 실적으로는 12조 9천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금 적자로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외국인 매수세는 오늘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바꿔서 설명드리면 멀티차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인데요 기술적으로도 대단히 지금 상승이 많이 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2만 7천원 선부터 3만 4천 1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 주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 매수세와 기관의 매수세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겠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수한 이후에 지금 크게 집계되지 않지만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수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매수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현재는 수급으로 인해서 한국전력은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주봉이나 월봉으로 봐도 현재는 추세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종목별 매매 전략도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외국인이 한국전력하고 기관은 한진해운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한국전력은 이처럼 강하게 매수를 기반으로 목표가도 올라가는 만큼 관심있게 시청자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멀티차트로 두산 인프라코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와 중국 수혜주죠 현재 시총으로는 한 90위권에 한 80위권 90위권에 지금 나타난 종목인데요 오늘 눈에 띄게 시가총액 내에서도 상승률이 돋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멀티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최근 들어서 두산 인프라코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부분을 알 수 있겠는데요 같은 기간에 주가는 눌림목성으로 최근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어제와 오늘은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는데요 거래대금 증가와 비롯해서 현재 거래량까지도 강하게 증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추세를 놓고 본다면 전 고점인 18,000원선 부분을 오늘 일시적으로 터치는 했지만 현재 주가로 17,750원인 부분입니다 결국 오늘은 승부수를 띄우기 어렵지만 다음 주 월요일날 마찬가지로 최근 수급의 주 매수주체라고 볼 수 있는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진다고 본다면 실시간 동향을 확인하신 다음에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 전 고점인 18,000원선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해도 어느 정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하이셀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늘 소형주도 대단히 강한 모습인데요 거래대금 증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이셀 종목은 현재 12.54%를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휘는 디스플레이죠 삼성전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현재 거래량 뿐만 아니라 수급 상황은 외국인 보유는 크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마가 형성된 종목이어서 상승할 뿐 현재는 연속성 있게 상승한지는 추후에 다음 주에도 한번 확인해 본 결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과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는 전혀 매수가 일어나지 않는 종목이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나와 있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수급적인 면에서 파악이 안 되는 종목은 결국 개인들끼리의 매수 매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종목의 수익률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가급적이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 종목은 좀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HTS를 사용하다 보면 물론 저희도 시세를 보기 위해서 쓰긴 합니다만 참 복잡다단합니다 너무 기능들이 많아져서 하나하나씩 HTS의 비밀을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HTS 동양정권 명동지점의 하성윤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